1. 한나가 만난 하나님 고백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건강한 여자인데 아니 그냥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이 할 수 없이 분인다라는 장각실을 얻어서 살아야 되고 그 분인다가 배가 별로 오면서부터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여자로서 그런 꼴 당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정말 죽어불고 싶은 그런 심정이지 않겠어요 성경은 뭐란가 분인다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인격도 아주 문제인 여자예요 그래서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건들고 무시하고 밟아벌고 이런 수치 모욕을 당할 때에 견딜 수 없어요 이게 큰 고난과 시험인데 하나님이 한나에게 한나야 걱정 마라 네가 잘 기도하고 이기면 사무엘 아들 주려고 그래 그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해요 시험은요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자가 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해답이에요 물어볼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 분인하고 같이 싸워버리면 모든 게 무산되요 그걸 견디고 이기는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한나가 기도하는데 보니까 3월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만군의 여호와야 만일 주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 여종에게 잊지 않냐 하시고 주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서원께도죠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나시류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여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기도를 해도 성령의 임재로서 상달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한나가 그냥 기도 아니고 굉장히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가 나옵니다 3월 1장 11절에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오래 기도한 동안에 이런 큰 문제는 오래 기도를 해야 되죠 그 입을 주목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아주 통성기도지만 그 다음에 묵상기도가 들어가요 진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맞나요? 근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고 열리가 취한 줄 생각하느라 그래서 언제까지 너 취해 있냐 포도주를 끊으라 얼굴이 빨개서 아마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하니까 주여 그런 취해 아니 아니다 아니 아니다 그러면서 뭐란가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이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 오래기다 심정을 통한 영의 기도 성령의 사로잡힌 기도 이런 기도 그래서 너희는 내게 불을 주지라 전심으로 구하다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 이런 기도를 한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권한 있습니까 심정을 통한 기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분인 날을 주어서 고통스럽게 했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냐면 눈물골짜기를 통행하게 만든 거예요 실편 84편 사제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기도하면 하늘 문이 쫙 열리고 그냥 기도줄이 잡혀요 복이 있나이다 그런데 누가 시온에 데려가 열린가 그들이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 샘은 성령 또 비 이게 샘은 비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골짜기를 통행한 건 뭘까 눈물로 애통하고 통행하고 기도하는 건데 때로는 여러분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린 사람 있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나라미도 울고 사업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고통 가운데서 통행을 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눈물골짜기를 통행할 때 성령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로 통행한 마음을 겸손한 영혼을 소생케 하고 통행한 마음을 소생케 한다 낮추고 그래서 겸손하고 시민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어 마음을 찢고 나와라 여러분 하나를 만나기 원하시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만나 기도로 회개의 눈물의 기도 감사의 눈물 애통하면 가장 빨리 응답하시고 만나 주셔요 만나 주셔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우시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우우시었다는 건 아무도 없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자 하나 나오지요 무너지는 한국교회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북한 때문에 울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데 이제 뭐든가 사무엘상 1장 10점을 하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기도와 역부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나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을 주의종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종은 축복권이 있어요 물론 영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비나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엘리를 쓰시는데 이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게 원하여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빚이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야 수심이 없어요 평안해 일단 주의종의 응답은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지금도 한나의 얘기를 듣지 말고 오늘 4교시 안에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얻고 나서 한나가 서운한 대로 아들을 절을 떼는 후에 엘리체사장 성전을 갖다 바쳐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아들, 세, 딸, 둘을 주셔요 서운하고 바치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한나가 오늘 본문에 사무엘 아들을 얻고 나서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말씀이 됐다 이겁니다 1절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도 술 먹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뿔 건세거든요 뿔인 나 이제 함부로 못해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맞는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말씀이 되었고 2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시니가 없으시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주밖에 다른 것 같고 우리 하나님같이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그들하고 3절 심히 경안한 말을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로 유행되지 말지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야 행동을 달아본다 이런 얼마 아름다운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난하게 알고 죽이기도 하고 구하게 하고 모든 생사복을 쭉 그 고백이 쭉 오늘 본문에 지금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난하게도 하고 구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높이고 낮춘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신뢰하시냐고요 그냥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 믿냐고요 정말 믿냐고요 어떤 경우도 믿으면 그대로 흔들리지 않나요 아는데 말씀 믿습니다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요 반석으로 그냥 믿었다가 아닌가 기동도 아닌가 봐 내가 잘못 들었는가 봐 그러면 식물을 심었는데 놔둬야 되는데 쭉 뽑아버라 죽어버리죠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산되고 유산 10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 낳을 건데 왜 유산시키냐고요 믿음에 꿈을 품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로 잘못하니까 유산되어 버리잖아요 그대로 어떤 경우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복받는 이유가 뭔가 하나의 말씀을 믿었는데 자문사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지혜를 주이고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로움과 구속함 되셨다 여기 지혜가 예수님이 뭘 수 있어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이 보호하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라 지혜를 말씀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걸 가지고 명체로 들지니라 그를 높이라 말씀 지혜 예수님을 높이라 똑같아요 그래야만 그가 예수님이 너를 높이들리라 만약에 그를 품으면 여러분 품당해볼까 너무좋은 가슴에 꼭 껴안고 품자 항상 내 생각 속과 내 마음 속과 항상 내 생각은 예수밖에 없어 영혼밖에 없어 항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영혼 세게 보고만 예수 보고 품으면 품어야 돼 그가 너를 영활하게 하리라 왜 주님이 주님 사랑하고 품고 사는데 영활하게 해주겠죠 아름다운 칸을 네 머리에 두고 영활한 멜로가 네게 주리라 이 복이 많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키여요 하나님 나라 영혼구원이 키인데 하나님 다윗을 귀하게 쓰신 게 뭐냐면 아이고 어떻게 물멧돌로 골레앗을 딱 미워버렸대 인기가 높아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골레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해 무엇이 할렐바지 모담 백성이 여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 욕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야 자기 군인이 아니고 이문 갔다가 그냥 물멧대로 가지고 뛰어나가 그 뭘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품어서 견딜 수 없어요 골레앗이 무섭지 않아 세상에 절대 안 무서워 하나님의 이름을 해서 영광을 해서 어떤 것도 목숨으로 싸우고 싶어 울멧돌 사안돌 말씀의 도리예요 오늘 그걸 보시거든요 그냥 왕된 거 아니에요 그거 중심 보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시험 어려움 올 때 골레앗이 뭘 벌떨고 도망가는가 다윗이 그래서 복받게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해요 그런 다윗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가 실수를 해요 넘어졌어요 군대수를 조사했어요 뭐? 군대수? 내가 했는데 네 힘을 자랑하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그래갖고 벌을 주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대가라 3년 기근이냐 석 달 적군에 쫓겨날 것이냐 3일 원역이냐 원역 지급 전연병 코로나 하나님 수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고 원하나이다 원역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성이 7만 명 죽어버리고 다윗이 나와 아버지 집을 씻었어 왜 내 백성을 죽이냐고 나 때문에 왜 그러냐고 막 통 울면서 그래서 폐답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역대상 21장 26제에 나와요 다윗이 거기서 요하를 위해서 재단을 쌓고 아루아 타장마당에 재단을 쌓았어요 범인 화목제를 드려 요하께 아랫더니 요하께 하늘로써 범인자당에 불을 내려 하늘에 솔로몬 성전이 짓고 불을 내렸죠 불이 떨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다윗이 실수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져서 그게 그 장소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본제로 드린 것이 모래아 산상인데 그게 그 장소에요 돈바이 그 위였고 지금의 솔로몬 성전 지었고 그 장소가 얼마나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에 솔로몬 성전 지으려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다윗이 몰랐어요 몰랐는데 실수가 넘어져가지고 제사에다가 불이 떨어졌네 더 큰 복 받았어요 저는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궁무진한 크신부이고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인간들은 쩔쩔에요 용서해줘도 그냥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쩔꺼시 그리고 더 새롭게 더 크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제가 자꾸 실수하고 잘 넘어지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파랗만장 아니세요 목사가 왜 이렇게 별일을 다 하겠거서 목사가 도리를 벗어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난 알아요 제가 하나님 그건 내가 잘못했네 넘었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했던 거 통해하면서 몸을 지는데 저는 아닌 길을 알았어요 아 이렇게 많이구나 왜 그걸 멍청하게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힘도 들어 고생은 죽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 그런데 나는 이 말씀도 붙잡고 싶어요 저는 합력의 선이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 해를 손으로 바꾸고 하소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불 떨어져가지고 거기 장소가 성견터가 되었으니 넘어지고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복되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10편 16편 7절에 말하기를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밤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를 알아 깨달았어 교훈 말씀 알았어요 알았어요 많이 고치고 또 고치고 고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 항상 모시고 살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눈물골짜기를 꼭 통행해야 됩니까 얘 한나한테 분인자 같은 장각식 꼴을 벗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대 왜 그래요 전능하시면서 고난의 유익이다 이로 인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다이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곤란한 일만 겪으면 삶이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이런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겉으로는 죽은 자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파울은 날마다 죽느라 오늘 분인 나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때로는 남편이 분인 나였고 나를 각주셔 힘들게 만들어 아내가 자식이 형제가 아니 교회에 셀 식구들이 아니 직장에서 상관이 나를 꼭 분인 나갔지 나 폭주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때 분인하고 싸우면 절대 저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깨어지고 부서지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아리를 부술 때에 그 항아리를 그 부술 막대기로 내려치거든요 단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기도원 300 용사 그 항아리 안에 햇불이 있더라고 햇불 근데 와장창창 하고 부숴버렸어요 항아리 햇불 와장창창 부수니까 햇불이 팍 나오니까 이제 적군이 다 자기들이 싸우고 난리 안았어 항아리를 부수려고 자아를 깨뜨려 보려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네 이 질그릇 육신의 보배가 내 안에서 이거 깨뜨려야 되는데 항아리를 부숴보려고 분인하고 확 깨뜨리고 부숴버렸어요 그때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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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무릎 꿇고 주요 딱 남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잘했거든요 괜히 대입 잡고 날리네 근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새벽마다 기도한 거 당신이 울고 기도해 이렇게 탁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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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거예요 그 분인하고 꼭 와갖고 나를 건드려 분인하고 싸우지 말아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거 하나 그거 딱 이면 박스 깨져가지고 영의 사람 바꿔지는데 그래서 눈물 골자에 울어야 돼 주님 앞에 울어야 돼 주님 앞에 울고 여러분 신앙에 저는 3단계를 항상 하는데 내가 길이요 질리요 생명 길은 애굽의 길이고 또 진리는 광야 생명은 가난한 땅 3단계로 나와요 근데 이 생명 단계가 최고 높은 단계 3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랑이고 생명인데 진리 통과해야 돼 진리 말씀을 통과해서 깨고 부서져야지 진리가 내릴 자유캐리라 영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임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보의 보헌재단 통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를 적고 믿고 물두멍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금초대 불이 바뀌고 그리고 열두 떡상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떡이 진설병 떡이 고운 가루로 만든 건데 그 떡을 먹는 건 뭐냐면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이 껍질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겉사람의 깨어진 과정이 성소에서 깨어지기가 분양단에서 기도하면서 만지게 깨어지면 거기에서 한나가 지금 울고 기도온 것이 분양단 기도고 나니까 지속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는 응답 다 받아보거든요 근데 그 깨뜨리는 과정이 분인나가 꼭 필요하다니까 어쩌고 그거 분인나라는 아 그렇구나 나를 깨뜨리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본문에 지금 한나가 만난 하나님인데 그 고백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쓰인 바 인물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욕계에 보면 놀라운 진리가 나오는데 욕을 그 친구들 세 명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욕의 친구가 욕을 공개하고 또 욕은 얘기하고 서로 말 삼아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말 삼으면 누가 옳고 누가 틀려야 돼 근데 다 말씀이요 욕의 친구도 말씀이고 욕도 말씀이요 성경이요 그럼 뭐이 맞아요 근데 여기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뭐라 하는가 욕계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의 지금 열 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누워가지고 있어서 온몸이 악창이 울고 막 벌레가 막 뜯어먹고 피참한 자가 됐고 부인은 도망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 친구와서 이렇게 공박을 해요 여기한테 충고를 해요 넌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둬라 너 말씀 안전길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네가 지원받을 것이고 이 장막에서 불의를 벌려라 네 안에 불이 잘못 있다는 거예요 자 답이 뭔지 알아 네 보아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도로 여기다 네 안에 오빌의 금 보아를 돌처럼 버려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아가 되시고 이게 진리 야 오늘 네가 의지한 거 돈이냐 사업이냐 그거 버려 하나님이 네 삶에 자원을 삼어 전능자가 네 보아가 될 것이다 네게 꼭 은히드시니 주님 회계는 뭐 통행은 뭐 내 안에 버려야 돼 날마다 오빌의 금 한 가지 돌같이 돌같이 저기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및 게 없어 내 인생의 한 전부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렇게 좀 해라 그러면 네가 정작 기뻐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고 너는 그때 기도하겠고 들으실 거 네 소원을 갚으리라 정확하게 말했어요 엘리바스가 얼마나 정확히 준 거였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그 다음에 뭐랄까 네가 뭘 결정한 미루어질 것이고 네 길이 비치비치리라 사람이 늘 나 죽어든 나 죽어든 아 내가 교만해서 내가 나를 사람들한테 무엇이오 환불로구나 너 알아 하나님은 겸손하자 구원하리라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엘리바스의 말도 말씀 정확해요 그런데 여기 그래 그래 미안하다 네 말대로 못살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대답은 한 차원 높은 차원 대답이에요 잘 보시고 여기 23장 8자리 말하기를 이렇게 친구가 정확히 말해줬는데 여기 한 수 더 위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말할 수 없고 오른쪽에 노력해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안 보여 시험감은 안 보이는데 하나 옆에 있더니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달려낼 수 있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 말 맞아 그러나 나하고 해당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지금 여반 안 놔두고 마귀하고 시험했거든요 경쟁했거든요 그런데 여부는 그건 몰라요 그런지도 몰라 여부 모델 돼서 고생을 해 지금 그런데 믿음으로 고백해 나는 그 수준 난 오비레그 바렸어 다 버렸어 난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도 어쩌나 이 얘기예요 지금 너는 내 속 몰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주님 안 한다 나를 단련하시오는 내가 정가진 나오리라 나는 지금 단련 받고 있어 더 크게 쓰려고 정금호기에서 불숨을 끼려고 불속에 놔뒀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이제 고난 때 말씀 따라야 돼 내가 그 얘기를 지켜 치우치지 않냐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이 어기지 않냐고 정한 것보다 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구나 말씀대로 난 살았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너희 돌이키겠냐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이러신다 그 마음이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걸 행하시나니 그런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내리라 한나를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러신 하나님 그렇구나 저는 하나의 우리에게 쓰신다 우리에게 작정한 것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끝날 때 누가 잘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그래요 엽의 친구들한테 엽이 말한 것이 너희보다 수준도 높았다고 딱 물 끓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만난 연계의 깊이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에 어떤 하나님인가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오 이사기 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것은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사기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계시한 그 내용이 무거운 것이지 근데 각자 인생이 다 달라요 파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달라 근데 자기가 만나는 것을 고백은 그걸 성경에 다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을 보지 말고 사건이 이면에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아 그래 그걸 깨달으면 영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나중에 참 고백이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는데 내가 줄을 의리하고 달려갖고 의자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면서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우리가 대부분 성벽이 있으면 그냥 그거 주단자요 근데 뛰어넘어야지 근데 뭘로 뛰어넘는가 뛰어넘는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나중에 다이씨이 죽을 날 이런 말이에요 아들 솔로몬한테 네가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고난 환란 어려움을 없애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다이처럼 고난이 많았을까 사우랑이 10년 이상 3천 군사가 되고 따라다니냐 그걸 이기면서 승렬에서 10편 2, 3편 나오고 예호와의 목이 내게 부족한 입술을 담아 그러면서 엄짐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죽게 삼게 하신다 주옥같은 말씀이 그 고난 어려움 관해서 기도하고 영감해 오고 영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그 과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 있으면 분인 나가 나를 격동하고 있으면 그래 사람의 뜻이 있겠지 나를 깨뜨리라고 그러구나 아니 나를 정말 인정하고 제일 쉬운 부부가입니다 가장 나를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런 말할까 다른 사람의 말하면 내가 참고 막 막 그럴 때가 그때 그래 저렇게 해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해 주라고 바삭 깨냐고 남편을 머리로 아이고 남편을 맨날 머리로 듣기도 싫어 죽군 여러분 머리로 산 사람은 그 말 좋아요 왜 이 성숙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 떡을 먹은 떡 맛을 알아 맛을 알아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 맨날 똑같은 듣기도 싫다고 그래요 맛을 한 사람은요 그래 여러분 제일 이 땅에 맛있는 거 있다가 밥이요 밥보다도 맛있는 거 있어요 설탕 과자 몇 개 먹고 질려서 못 먹어 달아서 밥은 어떻게 맛있는지 건강한 사람일수록 밥이 더 맛있어 그렇게 맛있어 아무리 뭐도 안 질려 밥은 말씀은 아무래도 영의 양식이란 거 증거가 되고 그 영의 생명이 영의 생명이 되어있다는 힘이 나고 믿음을 주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한나가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성공은 뭔가 하나의 말씀을 내가 지켜주신 힘이 성령은 말씀을 지킨 힘을 준 것이에요 말씀 없이 성령 가면 신비로 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권한을 사명으로 받으면 힘이 짱 나봅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판일을 마치 이러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향적이지 않느라 한나가 사명을 깨달았는지 않게 되면 나중에 깨달았겠죠 내가 사명이야 그러면 이제 견뎌내요 사명 우리가 주님 정말 만난 사람은 사명을 내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된다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인도를 받게 된다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이기게 되는데 한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군인 나라를 통과했고 이겼고 견뎌되었고 그래서 민족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냥은 안 돼요 절대 그냥 안 돼요 그걸 거쳐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이 만난 만큼 하나님의 심장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자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화로 나를 망하게 되었다 그때 천사가 피인 스스로 니 죄와 죄짓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그 전에는 음성 못 들어요 만난 사람은 음성 들어요 하나님의 나한테 음성을 못 들은 것은 아직도 번지다 지성소 못 들어갔어 임재가 없으니까 뭘 나한테 교제가 안 돼 음성을 들여야지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들여야지 음성을 들여야지요 내가 누구를 보냐며 누구를 갈고 갈고 어떡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나를 보내서 자원해야 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감동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꼭 시켜서 하면 비도적으로 재미없어요 나는 믿는다 자원을 해주면 감당이 되거든요 감당이 되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참 힘든 줄 알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 공격을 다 알고 있어요 어렵겠지요 아멘사람이 얼마나 나쁜 성은 우리 교회 공격을 제가 모르고 있을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주님 저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마감화살이 돼가지고 저게 심장을 쏘아버린다면 염통을 쏘아버린다면 그 말씀이 맞은지 틀린지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거 믿고 안 믿고 나는 그렇게 내가 믿어지고 그냥 고백을 해요 그래 좋습니다 그래 근데 전동에 감췄다가 쏜다면 화살이다가 화살도 화살촉이 있어요 대가 있고 끝에 가 있고 정말 촉으로 촉이 제일 앞장서야 되고 바위도 뚫어야 되고 박혀야 되고 힘들죠 앞장서서 뭔 일을 한다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앞장선 것이니까 앞장선 교회니까 힘들죠 근데 그것을 내가 사명이다 한나가 사명이다 바울은 사명이다 사명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다니 나를 지명에 불렀다니 나는 너에게 이 일을 받겠다고 생각할 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 같으니까 뭔데 선택해서 불러갖고 그만한 여자 중에 한나를 딱 선택해갖고 그래갖고 멋있게 쓰시고 청교에 밀루가 있고 사무위로가 가지고 얼마나 영광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 권한을 감당할 때 한나를 믿었다고 봐요 선택할 때는 한나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요 실수하겠어요 신성정 목사님 청과지역 갔다 오신 분이 서울에서 대단히 큰 교회 하시다가 권한당하고 성교지를 가고 청과지역을 다 경험했는데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신학자로서 목격이라서 내가 성실하게 정말로 하나님 말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시험이 와갖고 이런 권한당해갖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권한이 두 가지다 자기 대기 때문에 당한 권한이 있고 그리고 나 때문에 십자가가 크기 때문에 당한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신성의 모습을 선택해서 네가 감당할 거나 믿는다 한나에게 나 너를 믿는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사명 감당할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독자 이삭도 바치랑 바칠 거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아브라함을 쓰시다가 백의척 다른 사람을 생각해 모세를 선택해 모세를 믿었어요 한나를 믿었어요 신성의 모습을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택했다면 우리를 그래도 믿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같은 한 몸이잖아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한나처럼 나 같은 게 뭐가 안 돼 부르셔서 주님이 다른 말을 하지 않지 나는 너를 믿는데 그 한마디에 나한테는 어떻게 가슴이 거래가 되지 그래 주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라고 힘쓰고 있었단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주님이 믿어준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부르시고 믿어준다고 생각할 때 끝까지 믿어준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만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믿는다 끝까지 믿어주면 그 자식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나가던 건 뭐가 나를 끝까지 나는 너를 믿는다 한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견뎌내라 이겨내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 믿어 너 믿어 그걸 이겨서 힘을 줄게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신령한 자 영예사람들께 너의 아픔도 알아 슬픔도 알아 화난도 알고 있어 얼마나 힘든 거 주님이 더 아세요 여분 나의 가는 길을 보지 그가 아시라니 나를 달리 날 정상에 나온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고백에 그래서 여분 승리했습니다 여분 승리했어요 안 넘어졌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절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내 중심 보신다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승리하는 복댕자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